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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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 지금 한국어 수업이 있어서 밖에 나가다. 나가다. 민수씨에게 전화가 안 돼요. 나 오늘 민수씨가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다위사타에 록 민수 플레이 받 또 루삽다에 전화를 받다. 전화를 받을 수 없어요. 띠바이 가 나리씨는 김치를 뭐뭐뭐뭐 나칠라오이타 네 저는 한국 음식을 다 좋아해요. 큰용 쪼쫓 모협 꼬레 땡어. 나으리씨는 김치를 먹다. 먹을 수 있어요. 김치를 먹다.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다음을 알맞게 연결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한국어 수업을 들으려고. 려고는 미은 법농. 미은 법농. 스탑. 미은 법농. 들으려고 들으려면. 가본 그로한다에 미은 법농. mentale 들으려면. 들어가 영 노이즈의 푸쪼 브러슴바으. 브러슴바으 미은 법농. mentale 부생크니어. 칸스탑. 신청서를 써야합니다. 들어가 영 노이즈의 푸쪼 브러슴바으 미은 법농. 한국어를 잘 할 수 있을 거에요. 신청서를 썼어요. 한국어 수업을 들으면 한국어를 잘 할 수 있을 거에요. 한국어 수업을 들으려고 신청서를 썼어요. 한국어 수업을 들으려면 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한국어 수업을 들으려고 한국어 수업을 들으려고 한국어 수업을 들으려고 한국어 수업을 들으려고 한국어를 배웁니다. 띠비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띠바이 한국 요리를 합니다. 띠보은 한국어 수업을 신청합니다. 띠보이 한국어를 배웁니다. 띠보이 한국어를 배웁니다. 띠비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띠보이 한국요리를 합니다. 띠보이 한국요리를 합니다. 띠보이 한국어 수업을 신청합니다. 한국어 수업을 파업한 띠모이 태권도 교육을 받습니다. 띠비 태권도 교육을 신청합니다. 띠바이 태권도 수업을 기다립니다. 띠모은 태권도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띠모이 태권도 교육을 받습니다. 띠모이 태권도 교육을 신청합니다. 띠바이 태권도 수업을 기다립니다. 띠모이 태권도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띠바이 아오이 뚜뚜어부름 태권도 띠모이 태권도 썸누우 띠뿌람 넘봉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썸누우 스탑으릉 모이 롯하이 칠라오이 썸누우 비 덤봉 스탑선 가 외국 인력 상담 센터에 전화하려고 합니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죠? 1577에 0071입니다. 가 제가 한국어를 잘 못하는데 태국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 네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밤이라서 상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일 전화해 보세요. 썸누우 띠모이 왜 외국 인력 상담 센터에 전화를 합니까? 다우 헷 아와이 반지어 콜 뚜루삽 더 마체문돌 쭈이 까맣고 멀었대 아일러니? 쭈이 띠모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쭈이 띠비 상담을 받고 싶어서 쭈이 띠비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서 쭈이 띠비 쭈이 띠비 쭈이 띠비 진료를 받고 싶어서 쭈이 띠뚜 진료를 받고 싶어서 쭈이 띠비 쭈이 띠비 쭈이 띠비 어느 나라 사람이 센터에 전화를 합니까? 다우 쭌지엣 쭈이 띠로테나 콜 뚜루삽 더 마체문돌 쭈이 쭈이 미얀마 쭈이 띠바이 쭈이 띠바이 쭈이 띠바이 나라 사람이 쭈이 띠바이 쭈이 띠비 쭈이 띠바이 쭈이 띠바이 쭈이 띠바이 쭈이 띠바이 쭈이 띠바이 이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성질을 다해 문트롬트러는 까 리브로압 점프워 벗사이 강그라움. 미은 벗사이 모이 미은 악서고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주말 한국어 교육. 외국인 근로자 깜먹고 벌어때 를 위한 소머랍 깜먹고 벌어때 주말. 한국어 교육 는 어부름 꼬래. 외치네 까 어부름 꼬래 너 쫑사빠다 썸머랍 깜먹고 벌어때 깜먹고 준 벌어때. 아이 미은 부하러 미은 디읏 과정. 과정은 그 외학석사 한국어 초급, 중급, 고급. 초급 그 꺼무럿 마텀, 중급 꺼무럿 마시움. 름이 있고 꺼무럿 험하다. 고급 꺼무럿 부어. 한국어는 비어사꼬래. 개간 마을 외학석사. 9월 2일 탕하이띠 비 카이깐야. 종강. 즉, 멋 만접 외학석사. 10월 31일 탕하이띠 삼모이 카이 똘라.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뺄 월리어 마옹 깔파리차에 마옹 피트 마옹 부은 릉이의 탕하이 사흐 쩌리응 프로참 사빠다. 교실. 교실은 탕학리은. 외국어 센터 503호 마. 레이크 본뚝 브라블로이 바이. 바이는 외국인 센터 나타나이타. 마치야문돌 주의 깜먹고 벌어때. 수업료. 수업료 나타나이타. 멍 추누월 석사. 틀라이 추누월 석사. 무료. 무료 그 얻 그 틀라이. 프리. 번짬밭 쨐리오이. 멍로이. 문이. 문이 뚜내라 뚜놈. 월요일 토요일 오전 아홉시 오후 여섯시. 브라일 요리지바하이. 하일로 영트러가 지르러. 아, 위치하면. 너 띠니 알맞지 않은 것. 아와이다엘. 어색삼성. 먼 드럼 드러. 도이치네. 영차역 모이모이 모이나 아 위치하면. 모이나 코. 모이나 드러. 띠니 무료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어브룸 피어사 고래. 나 의사. 얻 그 틀라이 반. 드럼 드러 하이. 너 띠니 푸업료. 수업료 그 봉 틀라이 석사. 그 무료. 도이치네. 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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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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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1일. 에 교육이 끝납니다. 통하이 디. 산모이. 카엘. 또라. 만접석사. 미은하이. 종강. 종강 그 시월 31일. 띠니. 마이. 매주 2시간동안 수업을 합니다. 매주 2시간동안 수업을 합니다. 2시간 삐마웅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핀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담을 받으려면 상담을 예약하려면 예약하다 상담을 예약하려면 상담을 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담을 예약할 때 예약하고 싶은데 상담을 예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담을 예약하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담을 예약하려면 상담을 예약하려면 미은 법령을 꼭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점은 있다면 한국어로 인식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한국어로 인식을 이해하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